1회 강연료 8억원인 최고의 머니코치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과 부에 이르는 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습관은 시간을 보는 습관과 연결된다.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단기적인 전망만 하는 사람보다 많은 성공을 거둔다.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전국의 이름을 날리는 부자는 3%도 되지 않는다. 당신이 20살 때부터 매달 200달러를 저금하거나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된 탄탄한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퇴직할 때 100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모든 사람이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 저축과 투자를 하며 100만장자가 되는 길을 마다할까? 그 이유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회 강연료만 8억 원인 성공하기의 대가입니다. 24살 때까지 파산 상태에서 빚망 가득진 실업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남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연구하였고 성공의 법칙을 깨닫고 실천한 결과 세일즈, 마케팅, 투자, 경영 컨설팅을 비롯한 20개 분야에서 성공신화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1.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장기 전망의 필요성 2. 돈, 부를 창출하는 비결 3. 성공과 부를 위한 인생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적 전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은 시간을 보는 사고방식과 연관된다.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단기적인 전망만 하는 사람보다 많은 성공을 거둔다. 장기적인 전망은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울 때 나온다. 그런 다음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지금부터 X년 후에 자신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와 우선순위 행동을 계획한다.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며 전국에 이름을 날리는 부자는 미국에서 3%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살 때부터 매달 200달러를 저금하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된 탄탄한 미추얼 펀드에 맡긴다면 당신은 퇴직할 때 100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모든 사람이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 저축하며 100만장자가 되는 길을 마다할까? 그 이유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비결은 희생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다. 지연된 만족은 언제나 경제적 성공으로 들어가는 열쇠였다.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야말로 행운과 성공의 열쇠다. 지연된 만족을 피하는 태도, 자신이 이룬 모든 것 혹은 그보다 많은 것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실패의 길이다. 저축하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성격을 바꾼다. 저축은 자기 수양과 통제력,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큰 자기 지배의 감각을 길러주며 장기적 이득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견디도록 강요한다. 또 한편으로 당신은 더 먼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한 단기적 전망도 필요하다. 만약 성공의 의미를 두 단어로 줄여달라고 요청받는다면 나는 초점과 집중이라고 대답하겠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최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당신이 가진 자질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할 때 시시각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추월당할 것이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은 개인관리와 생활통제의 기본이다. 모든 실패는 위치와 방향이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온다. 반면에 모든 성공은 우선순위를 재치있게 정하고 중요한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순위를 지키는 능력에서 온다. 집중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 놀라운 힘이 나오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건 일을 할 때건 항상 단기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30세나 40세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거래를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학습과 기술습득, 목표설정, 인생설계 그리고 개인적, 직업적 발전을 위해 투자했다. 그 결과는 그는 이제 시장에서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도 분명히 이래야 한다. 또 하나의 핵심사항은 시간은 소비만 가능할 뿐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을 가치가 낮은 행위에서 가치가 높은 행위로 재분배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까닭은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이 그들의 목표로 다가가게 해준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가치가 낮은 일이나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 결과 목표로 다가가는 속도가 느렸거나 심지어는 목표를 벗어난 사람이다. 언제나 선택은 자유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치가 높은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가치가 낮은 일에 시간을 들일 수도 있다. 선택의 총량이 결국 전체적인 삶의 질이 된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응용 노력의 법칙은 어떤 목표, 임무, 행위든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기꺼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온갖 장애물을 넘으며 꾸준히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사람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꾸준한 노력은 성공의 열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도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치가 없는 일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줄이는 게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일 목록, 자기관리를 위한 필수품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훨씬 많은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과 임무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처음 시도할 때면 목록에 따라 일을 하는 행위 자체로 생산성이 25% 올라간다. 두 번째 목록은 월간 목록으로서 본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핵심 사항과 종합 목록에서 추가로 30일간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간 목록은 월간 목록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으로써 그 주에 하고 싶은 일들이 들어간다. 하루 목록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날의 완벽한 청사진이다. 하루, 한 주, 한 달을 목록과 함께 시작하라. 무엇이든 목록을 만든다. 종이에 적힌 것을 생각하라.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손에 펜을 들고 생각한다. 매일 미리 계획을 세워라. 마치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인 것처럼 또 1분 1초가 당신에게 소중한 것처럼 계획을 짜라. 가장 기분 좋거나 가장 편리한 일부터 시작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런 다음 능률적으로 매끄럽게 행동하라. 당신이 이루는 모든 것은 당신의 활동에 투자한 시간 대비 높은 수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반영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일단 하루의 목록을 미리 작성했다면 가능하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일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날 밤이 좋다. 그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먼저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할지 또는 무엇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사안들을 추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은 일부터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고의 결과를 낼 20% 항목을 확인한 다음에는 중간이나 맨 끝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시작한다. 작은 항목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작은 일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작은 항목부터 시작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그 일에 매달리느라 큰 업무나 책임에는 여전히 소홀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명심할 것은 어떤 행동이든 결과가 그 행동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삶의 높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우선순위가 높다. 낮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결과를 할 것도 없는 일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낮다.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라.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할 일 목록 중에서 순위를 매기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후회의 고리를 끊는 법. 당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원점 기반 사고의 법칙을 당신의 삶과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이 법칙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볼 것을 요구한다. 오늘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일이 있는가? 시간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선택권이 있다면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미리 알았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해도 손대고 싶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있는가? 당신이 하는 일이나 경력을 살펴보라.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돌아보라.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 그 속으로 또 들어가고 싶은가? 자신이 불행하다는 결론이 나온 뒤에도 좋지 않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시간과 삶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이 투자한 것과 시간과 돈에 대해 다짐한 것을 생각하라.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재정적 자원을 많이 차지하지만 실태를 아는 상황에서는 손대지 않을 일이 있는가? 다시는 시작하지 않을 일을 확인했다면 다음 물음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올 것인가다. 이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보통 적으라는 얘기는 많은데 내가 과거의 시간으로 갔을 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거를 바로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생산성이 엄청 증가하고 자신의 만족도가 엄청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 벼락부자를 바라지 말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를 창출하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풍요의 법칙은 우리가 무한하고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이든지 널려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묻는 것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혹은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다. 사실 100달러 이하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수천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가지는 될 것이다. 다만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금융 자본보다 정신적, 신체적 자본이 필요하다. 새로 사업을 꾸린다고 할 때 당신이 투입해야 할 주요 자산은 땀의 지분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당신의 의지 말이다. 이 의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런 물음에 대한 내 대답은 이렇다.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기 감정과 일치하는 사건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항상 돈 걱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 문제를 겪을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못 먹은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은 굶주림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배고픈 사람이 언제나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돈 걱정만 한다. 그러므로 주변 세계에 쏟아 부을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인생은 모든 부분이 골고루 향상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라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돈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돈 걱정을 한다. 미국에서 가장 은한 이혼 사유는 돈에 대한 말다툼이다. 스트레스와 불안, 성격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돈 걱정이다. 돈 걱정은 사람의 정신을 온통 사로잡는다. 결국 재정적 독립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당신의 장기적 목표는 자산을 적절하게 배치해 재정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돈이 행복을 반드시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돈이 있으면 많은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처음 7년은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라. 따라함의 법칙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따라하면 동일한 성공을 거둔다고 말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 많은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54년 동안 성공을 연구한 내 친구 코프 코프마이언은 생전에 자신이 발견한 성공의 결정적인 원칙 중 하나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임을 강조했다. 인생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길지도 여유롭지도 않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열매를 이미 따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들이 과거의 한 일과 지금 하는 일을 배우고 당신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 물론 당신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고 여길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책을 읽고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맨주먹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강연에 참석하라. 당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혼자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닦은 기술과 능력에 숙달될 때까지 그들이 한 그대로 따라하라. 인류 요리사가 되는 데는 7년이 걸린다. 이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요리사가 되기 전에 전 세계의 인류 요리사들이 오랜 세월 배우고 전수한 것 그대로 요리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교육받는다. 그들은 기본 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익힐 때까지는 개선이나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다. 가치의 법칙은 가치가 늘어난 결과 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가치의 주요 원천은 시간과 지식이다. 핵심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통찰력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일을 개선하는 데 적용되는 기술이 당신이 누릴 재정적 보상을 결정한다. 이 밖에 그런 보상을 보장하는 다른 길은 없다. 가치의 법칙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집중해야 한다. 고객의 이익과 고객의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와 지속적인 부위 원천이다. 여기는 투자의 대가든 성공학의 대가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쫓아하고 자신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10년 뒤를 그려보라.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장난을 멈추고 진지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재정 압박에서 자신을 풀어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희망하고 기도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안다.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든 당신에게 생기면 그것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동안 일정한 액수의 가치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현재부터 그때까지 지속할 일정표를 작성하라. 지금부터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간 이룰 하위 목표와 하위 기간을 정하라.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길로 가는 모든 단계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돈을 벌고 재투자하는 계획이 세밀할수록 목표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은 더 커진다. 명확한 재정 목표와 달성 계획이 일단 잡히면 당신 자신에게 핵심 질문을 던진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돈을 벌려면 당신은 남들보다 무엇을 더 잘해야 하나. 그런 다음 당신의 일을 아주 잘하기 위해 개발할 새로운 기술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얻고자 하는 돈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다짐한다. 동기부여 연사로서 고인이 된 내 친구 진로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곤 했는데 외부에서 보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지식으로 옮겨가야 한다. 당신은 단순한 기대와 희망에 머물지 않고 당신이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단 그런 자질을 갖추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평생 재정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눈앞에 그리며 단기적으로는 벌고 싶은 돈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당신이 유달리 잘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 즉 재정 목표와 달성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라는 것입니다. 즉 행동이 중요한 거죠. 소득의 10%씩 저축하라. 저축의 법칙은 재정자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이 법칙은 근무 연한 중에 10%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백만장자로 은퇴하게 된다고 말한다. 당신이 근무 연한 중에 소득의 10%를 저축하거나 평균 이율이 10%의 상품에 신중하게 투자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백만 달러의 가치를 넘어설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S&P500 지수가 평균 10%를 넘겼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10% 이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유행입니다. 부자가 되어 은퇴하는 것이다. 저축을 하고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은 얼마든지 있다. 이때의 액수는 복리의 위력을 토대로 불어나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당신의 모든 재정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것이다. 고인이 된 사업가이자 자산활동가인 W. 크레멘트 스톤은 저축할 수 없다면 당신 안에 뛰어난 자질이시는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곧 소득의 10%를 저축하게 되며 나머지 90%로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더욱이 생활의 모두 경영에서 당신 스스로 재정적인 책임감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한 달 기준으로 각종 지출이나 청구서 비용이 줄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 이 또한 중요한 행운의 요인으로서 축적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희망과 욕망의 감정을 실어 조금씩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때 그 돈 주변에 에너지장이 생겨나고 저절로 돈이 더 많이 불어나기 시작한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끌어들이는 힘은 그 돈을 키우고 확대할 것이며 더 많은 돈과 우리의 소득을 늘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일 것이다. 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것이다. 마치 더 강력한 자석이 더 멀리 떨어진 금속을 끌어당기는 이치와 같다. 그리고 기회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딱 들어맞는 시간에 딱 들어맞는 기회가 온다. 자신만의 금고를 짓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더 빠르게 키워줄 곳에 돈을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된다. 당신은 때로 사업소득이나 부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을 것이며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벌기도 할 것이다. 이런 기회로 번 돈은 삶의 최대 기쁨 중 하나다. 은행에 돈이 있고 청구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월말마다 청구액 걱정을 하고 통장이 텅 비는 사람과는 심리적으로 전혀 다르다. 돈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더 낙관적인 사람이 되며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가도록 도와줄 사람과 아이디어, 기회, 자원을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카드값을 메꾸려고 걱정하는 대신에 통장 계좌에 돈이 쌓이면 사람이 생각 자체가 바뀌고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점점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출은 항상 수입에 맞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일 당신의 계별가 10% 인상된다면 그 인상분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나머지 50%는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인상분 전체를 다 쓰거나 그보다 조금 더 쓰는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 재정적 성공이라는 꿈을 깨뜨릴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일악천금이십니다. 이것은 땀을 흘리지 않고 또 미리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욕망을 말한다. 일단 돈을 맡기기 시작했으면 투자의 법칙이라 불리는 행운의 요인을 도입하라. 투자의 법칙은 투자하기 전에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투자를 연구할 때는 적어도 돈을 버는 데 들인 만큼 시간을 들여야 한다. 힘들게 번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자의 대상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2천 달러를 모으는데 1년의 시간을 들이고 나서 별 생각 없이 저지른 투자로 그 돈을 잃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힘들게 일한 1년이라는 시간도 몽땅 날리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평생 메울 수 없는 한 해를 후회한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주식 투자를 할 때 남한테 흘려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손실을 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에 관한 마지막 법칙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재정자립을 떠받치는 새 기둥은 저축과 투자 그리고 보험이다. 2에서 6개월간의 비용을 따로 떼어서 비상시에 현금을 일출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나 밸런스형 투자 신탁에 넣어둔다. 그런 다음 철저하게 공부한 상품이나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과 더불어 신중하게 투자를 한다. 끝으로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생명, 기타, 재산, 사업 같은 것에 적절한 보험을 들여둔다.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끝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다. 맨 처음 돈을 벌게 해준 기술이 점점 더 나아지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라. 나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소득을 2배, 3배 늘리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당신이 하는 일이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충분한 급여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의식적으로 파키슨의 법칙을 깨부순다면 파키슨의 법칙은 앞에 이야기한 지출은 항상 수입의 비례에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늘어나는 소득으로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잘 아는 분야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신중하게 그 돈을 투자하라. 복리의 기적에 의해 당신은 부채의 닙에서 벗어나 재정의 유세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며 마침내 재정자립을 이룰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겠지만 당신은 진실을 안다. 여기까지 부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과 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서점에 가시든 도서관에 가시든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유 없는 일은 없다. 즉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율에 따르면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결과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아니면 일정한 한도에서 측정하고 정의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일련의 원인이 있는 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혹은 바라는 결과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한 일을 똑같이 함으로써 똑같은 결과와 보상을 맛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존재 방식과 모습은 우리 자신이 그 원인이다. 오랜 세월 살면서 내린 선택과 판단이 이 순간의 삶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 승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 보통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도 가능한 한 땀을 적게 흘리려고 한다.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노력과 현실의 적응의 덕으로 돌리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불운의 탓으로 돌린다. 현재의 상태와 지위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고대의 종교인이나 철학자, 여러 형의상학학파을 비롯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강력하다고 강조한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또 다른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뉴턴이 처음 제시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모든 작용에는 그와 같거나 반대되는 반응이 있다. 달리 말하면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 손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아주 신중한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짧거나 심지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부주의하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흔히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많이 누리는 비결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부를성 싶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동시에 원치 않은 결과를 부를 것 같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확률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부를성 싶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부르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확률을 키우는 법 확률의 법칙은 행운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매달려야 할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성공 확률을 키우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번의 시도에서 배운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조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면 언젠가 당신은 반드시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이것은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확률의 문제일 뿐이다. 즉 올바른 행동을 계속하면 올바른 결과가 언젠가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단계를 살펴보며 그 과정을 최대한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성공을 거둘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성공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일을 일정한 횟수로 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점점 더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마련이다. 비난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 샘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인다. 사실 당신이 배우게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운은 이것이다. 바로 사람의 첫째 임무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원치 않은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런 훈련은 당신이 하게 될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기대의 법칙인데요. 50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차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해야 하는 이유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자기 기대의 태도다. 이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자주 기대하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많이 기대한다. 무슨 경험을 하든 뭔가를 얻는다는 기대를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점을 차단했다. 일치의 법칙은 우리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라인데요.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미래에 깨닫게 될 한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의 잠재적인 능력이 무한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자유롭게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이 통제가 전부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무조건 현재하는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1장에 나온 인생의 기본 법칙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정말 간략히 봤거든요. 이 부분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브라이언 트레시님의 행운의 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장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부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책을 구매하시려면 설명란에 나와 있는 태그나 화면 하단에 나오는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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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